24년 8월 28일이네요 홍산마늘 주화를 쭉 바싹 말려가지고 이제 심을 때가 다 돼가지고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. 비벼서 독자들한테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이건 제가 농사진 건 아니지만 지인의 형님이 농사를 전하는데 제가 권유해가지고 졌는데 많이 남네요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고 이 파종 시기는 9월 중순 그때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조금 일찍 심어보니까 일찍 심은 것은 좀 발화가 좀 덜 되더라고요. 그래서 9월 중순 넘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완전히 마르고 완전히 연결해가지고 아주 통통 연결을 하고 대도 길게 자르고 아직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고 마늘도 필요하신 분들은 종부를 쓰실 분들은 연락주시면 다는 여기 안 심을 것 같으니까 싸게 저렴하게 독자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더보기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